인트로프트의 정의를 살펴보죠 항상 우리 인트로프트 정의하면 제가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계속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100번지 명령을 패치해서 처리하고 있는 중간에 인트로프트 요청이 들어올 수 있겠죠 지금 100번지 명령을 열심히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인트로프트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 인트로프트 요청을 IRQ 인트로프트 리퀘스트라고 하죠 중간에 겐세이 들어온 거예요 요즘에 누가 유명한 분이 겐세이라는 말을 써갖고 또 화제가 됐던데 겐세이라고 하는 말 여성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당구에서 많이 쓰죠 그죠 이 공이 이 공을 맞춰야 되는데 중간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 껴버린 거예요 겐세이 꼈다고 그러잖아요 컬링 같은 거 컬링할 때 그죠 중간에 겐세이 넣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중간중간에 자꾸 이상한 겐세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먼저 급한 거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뭔가 요청 들어온 이게 더 급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먼저 급한 거부터 먼저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강의 듣고 있는데 급하다라고 하는 전화가 온단 말이죠 그럼 일단 강의 일시정지하고 자 뭔가 전화통화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전화통화 끝나면 다시 강의를 플레이 버튼 눌러서 강의를 이어서 수강해야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자 정의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뭔가 예기치 않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 물론 뭐 어떤 장치가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해달라고 요청이 오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죠 열심히 프린터가 열심히 인쇄를 하고 있었는데 종이가 껴버렸어요 그러면 인트럭트 요청을 해야 되겠죠 자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뭐 여러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자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뭐 접근하면 안 되는 메모리 공간을 접근했다든지 또는 잘못된 명령을 실행했다든지 뭐 여러가지 연상 결과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든지 자 이러한 것들로 인트럭트가 걸릴 수 있는 거죠 또는 뭐 자원이 필요해서 특정 프로세스가 뭔가 처리하다가 필요한 자원이 있을 때 자 인트럭트 걸어서 어 그 cpu에게 알려줍니다 자 무슨 무슨 자원이 필요하다 운영체제에게 요청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또는 뭐 운영체제가 뭔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뭔가 중요한 처리를 해야 된다 뭐 여러가지 어 인트럭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얘기치 않은 특수한 상황은 꼭 나쁜 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가동하다 보면 여러가지 돌발 사항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는 판단을 해야 되죠 자 내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이 인트럭트 요청 들어온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서 자 인트럭트 처리로 들어갈 거냐 아니냐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? 오케이 자 컴퓨터 시스템에 얘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제어 프로그램 자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운영체제 아닙니까? 그죠? 자 운영체제에게 알려서 자 뭔가 처리를 요청하는 겁니다 오케이? 자 소프트웨어적 처리기법이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상에서 우선순위 변경이 가능하다 항상 소프트웨어적으로 무언가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융통성이 있죠? 속도는 느리지만 이해되었죠? 따라서 처리속도가 뭐가 빠르냐 그러면 데이지체인이 빨라요 아시겠죠? 폴링보다 데이지체인이 빨라요 자 그렇지만 데이지체인은 순서를 못 바꿉니다 그러나 폴링은 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순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자 먼저 신호를 보내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자 먼저 C한테 보냈는데 아니야 B가 더 중요해 그러면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인트럭트 신호가 들어오면 B한테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끝났죠? 자 회로가 간단하고 융통성이 있어요 근데 느려요 느리다는 단점이 항상 소프트웨어적인 건 느린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게 빠른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시험 문제에 등장했죠 이미 데이지체인 자 데이지체인은 하드웨어적으로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기법이다 자 인트럭트 발생한 모든 장치를 뭐로? 그렇죠 직렬로 연결한다 일렬로 쭉 연결한다는 겁니다 자 인트럭트 신호선을 공유하면서 연결 순서에 따라 우선순서가 결정된다 자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경제적이고 융통성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바꿀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죠 항상 하드웨어적인 것은 융통성이 없어요 자 병렬 우선순위 부여 방식은 뭐예요? 이거는 자기 전용선을 갖는 다중 인트럭트 요청 해선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인트럭트가 발생하는 각 장치를 개별적인 해선으로 따로 연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트럭트가 발생한과 동시에 장치 번호를 보내오면 바로 알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이죠 됐죠? 끝났어요 자 이 표에서 가끔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자 폴링 방식은 소프트웨어적이고 경제적이죠 자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 없는데 반응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점이 있죠 여기서 요거 질문 주신 분들 많아요 어? 데이지체인인데 어떻게 병렬인가요? 자 이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지체인이 병렬이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데이지체인은 직렬이죠 얘는 당연히 직렬로 모든 게 연결되는데 하드웨어 방식은 데이지체인과 같은 직렬 연결 방식이 있고 자 다중 인트럭트 요청 해선 방식과 같은 이러한 병렬 처리 방식이 있다 이겁니다 이해 되셨나요? 무슨 이야기인지 아 따라서 요 놈이 데이지체인이 병렬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다중 요청 해선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단일 요청 해선 방식은 데이지체인이고 다중 요청 해선 방식으로 각각의 장치가 별도의 요청 신호선을 가질 때 그걸 병렬 처리 방식이라고 한 거예요 요거 질문들 많이 하셨습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자 따라서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경제적이고 융통성이 없어요 우선순위 변경이 안 됩니다 자 여기다 혹시라도 보니까 써주세요 우선순위 변경이 안 된다 이해 되셨어요? 오케이 끝났습니다